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김지TV 한성욱입니다 금액 같이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자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구요 이 와중에 셀트리온은 플러스 0.37% 정도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외국인 2700억 매도 코스닥 양매도 1000억에 선물시장은 선물시장하고 달러 선물시장은 유의미하지는 않았구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양매도 포지션이 좀 나와줬고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9,000주 소량 조금 나와줬습니다 뭔가 유의미하게 움직임을 보여준 부분은 사실 없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 이 와중에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에는 뉴스거리도 사실 나와주고 이 뉴스거리는 사실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주가가 반응을 해주지 않는게 사실 좀 아쉬운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 진펜트라 연매출 1조원 블록버스터 신약 기반 구축 미국 3대 pbm 모든 공사보험 기약 확보했고 7개월만에 3대 pbm 6개의 공사보험 모드 등재됐으며 90% 플러스 커버리지 확보 또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슈는 사실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미디어 광고 미국 전역에 송출이 되고 브랜드 인지도 재고효과로 처방 가속화도 기대가 된다라는 기원인데 사실 예전이었으면 굉장히 조금 예전에 예전이었다라고 하면 움직임이 좀 명확하게 나와줬을 텐데 지금 당장의 움직임만 봤을 때에는 그다지 뭔가 유의미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움직임 자체는 다 되지는 않고 있다 정도를 포인트를 일단 1차적으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구요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봤을 때에도 사실 박스 하단 구간에서 나와주는 뉴스거리이다 보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점에서 호재가 나와줘서 윗고리가 달리든가 아니면 올라가주지 않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박스 하단 바닥에서는 이 슛거래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주며 주가 반등을 보여주는 게 정석이에요 정석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유의미한 움직임이 사실 나와주진 않고 있고 오늘 바이오 기업군들이 조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뭐 유한양행, HLB, ABL바이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군들이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이게 섹터의 분위기를 타줬다고 하면 아마 추가적으로 반등폭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섹터의 반등도 같이 나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와준 뉴스이다 보니 조금은 그다지 유의미하게 반등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언제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빈제TV에서는 텔레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분들께 좋은 퀄리티의 내용을 1차적으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신청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댓글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다른 뉴스를 보시지 않으셔도 허빈제TV 텔레그램만 보셔도 저희 허빈제TV 이 전체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게 인지가 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수고는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